화장품도 참 예쁘게 맛있게 생겼어. 자세히 보면 색깔분들 진짜 먹고 싶다. 얘는 막대 과정 있잖아. 여기 초콜릿 묻혀 있는 거 이거로. 먹고 싶어. 이런 호떡 내지는 카스테라. 어디서는 무지개 떡이신데요? 내가 오죽 가봐요. 무지개 떡이 먹고 싶어가지고. 무지개 떡. 이거 미역 같지 않니? 모든 게 다 먹을 거야. 미역국도 먹고. 진짜. 예전에 화장품 CF도 하셨잖아요. 그래도 제가 화장품 모델이었죠. 건강한 생활 속에서도 니를 위하여 내쉬러. 저 편하고 있어요. 못할 게 없어. 그쵸? 세상은 이제는. 그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